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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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풀들이 중앙에만 되게 많았는데 살아있는 풀들 다 눕혀졌어요 이따 뚝뚝따라 야 저 엄마 엉덩이에 공이 다 들어갔거든요 와 와 멋있다 이거 굉장합니다 물이 이쪽 풀봐 풀이 다 눕혀져 있는 와 무섭다 물이 무섭고 무섭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중앙에 끝내주고 그쵸 조합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수십니다 광복이시죠 재미나죠 와 야 대박이 와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